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댕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구학2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전에 마지막 테스트할 수 있는 9월 모평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9월 모평 어떤 문제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 간단한 지하자원 문제죠. 강하고 나는 아까 흑연하고 호령토라고 나왔는데 흑연은 예전에 지하자원이 지구학1에 있을 때도 몇 번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일단은 비금속 광물자원이죠. 그리고 얘는 흑연, 활석, 성면 등 변성광상에 산출되는 대표적인 지하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고령토. 고령토는 역시 비금속 광물자원이고요. 퇴적광상에 산출되는 자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도자기 원료가 되는 거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번 가는 변성광상이야 흑연 그 다음에 니은번 나는 도자기 원료로 사용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니은번 가하고 나 모두 비금속 광물자원인 거 맞네. 자 다음 2번 갑시다. 자 해륙풍이네. 이런 해륙풍이 나오면은 항상 선생님이 등압선의 간격을 먼저 보라고 그랬지. 일단 육지의 등압선의 간격이 넓어요. 팽창이 됐다는 얘기야. 반대로 바다 쪽의 등압선의 간격이 좁지. 그러면 얘는 육지 쪽이 온도가 높아서 상승기력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 발달하고요. 바다 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하강기력이 발달하는 고기압. 그러니까 육지 쪽이 저기압, 바다 쪽이 A가 저기압, B가 고기압에 발달할 겁니다. 그럼 바람은 항상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B에서 A쪽으로. 그럼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해풍. 그리고 육지가 뜨겁게 가열되니 낮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기본이지. 그리고 이거는 중간규모 순환이 되는 거 거지. 해륙풍 약 하루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자 그래서 1번, 기역번. 바람은 B에서 A 방향으로 해풍이 부는 거야. 그 다음에 1번, 기호는 A가 지금 온도가 높고 B가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A가 B보다 높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간규모고. 미규모 순환에 해당되는 것들은 난류나 층류, 토네이도 같은 것까지. 그런 것도 미규모죠. 이거 중간규모. 자, 다음 3번 갑시다. 지질 평면도가 나와 있어. 지질 평면도가 나왔는데 여기 직선 보이세요? 그냥 등압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가로지르는 것. 하나의 직선으로. 이게 수직층이죠. A는 수직층이야. 근데 B는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을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 그럼 먼저 한번 560m 한번 주향선 찾아볼까? 560m 지층 경계선 여기랑 여기서 만나지.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560m의 주향선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주향이 지금 동선 안목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주향 방향은 북쪽 기준으로 해서 약간 서쪽으로 떨어져 있네. 주향 각은 측정을 하면 될 거고. 그러나서 이게 560m 주향선이면 540m 주향선 이거하고 여기서 만나잖아. 540m 주향선. 그러면 얘는 고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주향과 경사가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한번 그거 봤습니다. 경사층이라고 찾으라고. 그 다음에 C는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하고 나란하잖아. 그럼 이런 게 수평층이지. 아니 그러면 A는 수직층이야. 그럼 경사각이 90도가 되겠지. 그 다음에 B는 경사층이야. 경사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수평층이야. 그럼 경사각이 0도가 되겠네. 그러니까 경사의 크기는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기업번 수평층이 나타난다. 문제에서 그래 C에서는 수평층이 있잖아. 그 다음 니은번 B층의 주향은 B층. B층 어디 있습니까? B층의 주향은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떨어져 있어. 북서 방향이야. Ns 아니야. Ns면 그냥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 디귿번 지층의 경사각은 ABC 순서가 되어야 되겠지. 맞는 거 기억 하나밖에 없겠네. 자 다음 4번 갑시다. 자 평광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광물의 광학적 성질을 탐구하는 과정인데 자 탐구과정 봐봐. 평광현미경에 일단 광원을 켜요. 그리고 아래쪽에 평광판 이걸 우리가 하부 평광판 또는 하부 니콜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평광판 A. 이건 상부 평광판 A지 상부 니콜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고정돼 있고 상부 평광판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걸 뺀 상태를 우리가 개방 니콜 이걸 집어넣은 상태를 직교 니콜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나 일단 아직 광물 박편을 안 넣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 기억을 넣은 상태에서 접안렌즈로 관찰해요.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부 평광판에 평광축이 있고 상부 평광판에 평광축이 있으면 이 두 개를 겹쳐서 그리면 하부하고 상부 평광판에 평광축은 수직하잖아. 그러면 여기 가운데 광물 박편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밑에서 나오는 빛이 하부 평광판을 통과해. 그럼 하부 평광판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상부 평광판에 평광축과 수직하기 때문에 절대 빛이 빠져나오질 못하지. 이거 가지고 상부 평광판을 제대로 끼웠는지 이걸 우리가 직교 상태라고 하잖아요. 직교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에 끼우는 건 지금 평광판 A를 깨워야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편을 재물대 위에 올려놓는 게 다과정이야. 그리고 나 평광판 A를 뺀 상태. 이게 개방 니콜이지. 이 상태에서 재물대를 회전하며 박편을 관찰하면 일단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명 광물은 아예 관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빛이 통과하는 투명 광물 중에서도 광학적 이방체 중에 유색 광물이 다색상에 나타나지. 그 다음에 많은 상부 평광판 A를 끼운 넣은 상태에서 직교 상태에 직교 니콜이지. 재물대를 회전하면서 박편을 관찰한다. 이때는 이제 간섭색하고 소광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각이 회전각이 0도일 때 결과 1하고 1을 보면서 무조건 개방하고 직교를 안 줬을 경우에 이렇게 어두운 게 나타나면 무조건 직교 니콜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은 만약에 둘 다 까마면은 이건 아예 그냥 불투명 광물이지. 근데 하나에선 보이고 하나에선 안 보인다? 근데 만약에 개방 니콜이잖아. 개방 니콜에서 안 보이는 건 무조건 불투명 광물이야. 그럼 개방 니콜에서 안 보이는 건 무조건 직교 니콜에서도 안 보여야 된다고. 근데 둘 중에 하나에서만 어둡게 보인다? 이건 직교 니콜에서 소광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 2가 직교 니콜. 그러면 요게 마과정이네. 그럼 결과 1이 자동으로 개방 니콜이 되겠지. 요게 라과정이 될 거야. 근데 요 A라고 하는 건 직교 니콜 상태에서 관찰이 돼. 완전 소광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럼 요건 광학적 등방체하고 이방체 중에 누구? 광학적 이방체. 당연히 투명 광물에 해당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보기 봅시다. 1번.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래서 평광판 A는 기억에 해당된다. 맞는 건. 2번. 니은은 평광판 A, B가 직교 니콜 상태인 걸 확인하는 거 맞죠? 직교 상태 확인. 3번. 결과 1은 개방 니콜이니까 라로 관찰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4번. 마과정은 직교 니콜이니까 간섭색 소광현상 관찰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동그라미 A는 요거는 광학적 이방체야. 투명 광물이라고 빛이 통과하면서 광학적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지 않는 불투명 광물이다. 잘못된 거지. фicion. oke. 5번. 6번. 6번. 7번. 감사합니다.